오늘의 영상 포인트 그들은 또 내기를 한다 백만 원을 하는 거야 근데 액수가 이상하다 백만 원보다 더 센 거 애기 하루 보기 아... 100만 원 줄게 그냥 애기 보는 건 힘들다 그럼 즐거워 자 오늘의 버그에 도망주시나 라스트 맨 스탠딩 최후에 서있는 남자 최선남 선남 선녀 우리는 부부 비즈니스 부부 관계 뚜찍뚜찍뚜찍뚜 이름버거자 찡 아네 룰 설명 드릴게요. 1탄 때는 상대방 찾으면 용돈 하는 방식이었잖아요? 2번 거에서는 도망자와 잡는 쪽으로 나뉩니다. 추격전? 그렇죠, 추격전이죠? 네, 좋아요. 요약을 하자면 도망자가 만약에 술래를 잡으면? 도망자가 주먹을 휘둘을 수 있는 건 딱 3번. 도망자는 3번 뒤에? 어, 3번 뒤에. 그래서 금액은? 일단 첫 판이니까 10만원? 첫 판인데요? 5만원 갑시다. 자, 일단 캐릭터로 가위바위보. 궁수 한 번 정해봅시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가위바위보. 자, 벌써? 바로 시작합니다. 네. 요컨대, 이 노란색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. 아, 나 이거 너무 무서워하지. 이거 너무 하기 싫어. 빨리 들어가세요. 네네. 저 아직 여유로우니까. 네네. 좋아요. 근데 몇 번 찾는지는 알려줘야 돼. 아, 저거 왠지 너무 안 돼. 가까이 있으면 휙 소리 나지. 아니, 저거 너무 안 돼. 휙. 휙. 야, 지금 전략적 요충제에 서있거든. 아, 그래? 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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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 왜? 왜? 나 쳐다보고 있지? 얜? 야, 이 개. 한 번. 그렇지. 너 와와와. 야, 이거. 너 두 번 남았어. 일로와, 일로와. 개비 스폰. 나 뛰어다냐? 나 뛰어다냐? 그거 들어가서 순간 느려지지. 아아. 안녕. 안녕. 야, 나도 칠 수 있어. 쳐. 저라고. 아, 저라고. 아, 너 와. 으아. 으아. 놀라, 이 새끼야. 아, 나 말싸라. 한 번 남았죠. 왜 이렇게 구부정하게 다녀. 으아. 짜증나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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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예에. 괜찮아, 5만원은 할만하다. 왜냐면 내가 저번에 또 4개에서 20만원 딴 게 있기 때문에. 갑자기 말 빨라졌어. 바로 그. 어, 나 안 떠. 나 안 떠. 그럼 너 재프팅해. 으우, 이겼다. 으아. 어, 나 또 안 떠. 아, 이 게임이 너무해. 쉣 같아. 게이 이스 위너. 떴어? 어, 뭐야. 안 떠? 왜? 아, 이거 또 게임이야. 왜왜. 나 좀 줘봐. 나 안 떠?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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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돌아다니고 있잖아. 어디? 유, 싹. 아, 뭘 봐. 왜 내꺼 보지? 왜 구라를 쳐. 미안한데, 전략이잖아. 전략을 못 다시 그래. 음, 미안. 미미. 난 노란색 먹으면 안 되지. 상관없지? 노란색 먹으면 니한테 완전 불리한 거지. 왜? 유, 싹. 가본가 봐. 어? 누군가 날 보고 있을까? 어, 이 새끼야, 이 새끼. 어, 뭐야, 이 새끼. 너 지금 서있지? 딱 알아. 서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. 어, 안 돼. 몇 명 죽였어? 별로다 한 명. 방금 한 명 쓰러진 거? 아, 봤어? 봤어? 누구 하시구? 자 이로써 공정하게, 1대1, 영혼부터 다시 시작하고, 연습판 이제 오케 했으니까, 심마 돈 갑시다. 아 콜콜 오케이 안녕? 어 안녕? 알아 야 찍어보고 있지마 알았지? 뭐야? 딱 알았어 딱 봤어 응 딱 알아 딱 누군지 알아 음 와방 와방 나방 와바방 와방 얼른 와방 와바방 짜증나!!! ㅋㅋㅋㅋㅋㅋㅋㅋ拜 빨리 더우신가봐요 얼굴이 휘이 컬러 보셨네요 istine 아니 근데 내가 너를 딱 봤거든? 그래서 가 가지고 조조 얘기했단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거 앗番침 Sign 죽어버렸지 돌아서 움직여 벽에다가 막 부비부비하면서 돌아다니고 앗?! 찰 너무 아까 나랑 똑같은 전술 쓰는 거 아니에요? 내꺼 찼 너무 못한다 한참 돌려봤자 이미 아까부터 안보이던 모니터를 빨리 시작하시네요 싸움으로 하지 않겠어 그냥? 서바이벌로? 아 그냥 때리는걸로? 그냥 먼저 때리는 사람 치면? 그냥 상대방 발견하는 즉시 없애버리면 돼 약간 뛰어다니는 걸 뽑아 뭐야 죽였어 그게 뭐야 개짜로 뻗어가지고 주무시는데? 백주대났어 지금 안치려 하셨어? 요컨대 너는 근처에 있다 맞다 그 말은 너도 근처에 있다 아 얘 근데 너무 재수없게 생기지 않았어? 이 면봉인간? 살짝 나 닮은거 같기도 하고 활동 좀 하세요 하고 있어요 저 이미 저 뛰어다니는걸요? 쟤도 왜 이렇게 부비부비하고 있어 어? 이렇게 보였어? 어? 찔렸어? 어 찔렸다 저 어 찔렸다 아 아니다 저거 너무 무빙이 너무 자연스러우지 않는다 와 근데 진짜 와 근데 진짜 한명이 돌렸는데 두명이 죽어버렸어 아 얘 왜 갑자기 날 따라오지? 이거 너네 혹시? 야 내가 앞으로 싹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따라오는데? 아 씨 아 너비 한 명이 쓰러져있네? 저런 내가 죽인게 아닌데? 세명주인거 아냐? 그럴 리가 있나? 내 이름은 김계정! 바로! 왜? 사람이 없어?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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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규경이 왜지? 왜냐? 죽이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바보야? 얼마야? 20만원 이 30만원은 딸래미의 간식값으로 사용됩니다 너무 상대가 안돼 이거는 똑같은 룰 기본 들어가서 이겨도 되고 맞춰도 되고 이걸 들어갔다 이걸 봤다? 넌 죽었다? 이 게임은 결국 존버가 이겨 싸늘하다 되게 재수없게 생기는 게 나한테 다가온다 너니? 쟤 뭐지? 아 뛰었는데 20? 20 일단 여기 올라와봐 본숲이로 올라와봐 숨어있지말고 숨어있지말고 어깨 알았뇨? 야 근데 여기 다 시스루나 비쳐 물 사이로 비쳐 이거 봐라? 보여 보여 응? 안녕? 여기가 네 집이니? 소개할게 우리집이야 돌아오지말고 융자 30년이라고 어디갔어? 융자씨 어디갔어요? 융터리에요 사실 왜 이렇게 더럽냐? 융터리 뭐가 더러워 내 소장에서 얼마나 오동을 해주시는 분인데 어디갔니? 나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융터리 융터리 난 20이야? 어 20 어 그래 20이야 속 떨어지네 야 자꾸 숨지마 너 나 안 숨어 자꾸 도망가 뭐야? 그래 숨어가지고 뭐하는데?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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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아 아 잠깐만 얼마야? 5판 이기고 2판만에 깎인다 잠시 퇴 너도 없어? 어 뭐야 오케이 가볍지? 1판만 이겨서 신났네 셋으로 또 보여 아 에바야 이거 왜 보여 이게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손실까지 60만원이라고? 30만원이요? 아 씨 오케이 끝났죠? 아 진짜 못다 야 120? 야 나 4첩자 낸거 같아 무슨 구제할 방법 줘? 어 100만원만 깎아줘 100만원을 하는거야? 콜콜 왜 아 왜 이렇게 마음이 맞아 뭐 예측을 해야될거 같아 내가 이렇게 휙 뛰는 와 딜레이 봐 이거 슉 슉 뭐야? 예 깔끔하게 맛방 갈까? 어떻게 해? 100만원으로? 100만원보다 더 센거 애기 하루 보기 100만원 줄게 그냥 50가자 100만원 너무 50? 아니 50도 너무 세잖아 50가 50 50 가고 음수거리고기 음수가 너무 가득해 일단 후퇴담 또 돌아오겠지 벤티같이 그러려다가 또 다시 안 돌아오겠지 벤티같이 이미 다 읽혔다고 꽉차 쿠차 음 끝 아 이거 무섭다 음수 걸려있으니까 까 후공 와 여기 안 맞쥔다고? 기다려 야야야야야야 됐다 이 경기 심정이 어떠신가요? 안좋아요?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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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뿌 뿌 같이 할래? 이게 뭐야? 아웃트로 아웃트로 같이 하면 70만원인데 20만원 까줄게 그래